뿅 웬일이야 웬일이야 에치손보 여성분들만 가입이 가능한 시그니처 건강보험이 10월 6일까지만 판매가 되구요 모든 에치손보 상품들이 보험료가 소폭 아니 대폭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인상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 보호망은 6일 동안 추석 반납하고 저번 달에는 제가 급여 그리고 간호감벽 통합 서비스 지사와 에치사로 불티나게 연락이 와서 추석 반남하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 보호망도 절판을 하기 싫은데요 마지막 절판입니다 10월 6일까지 에치손보 여성분들만 가입이 가능한 여성 전용 시그니처 건강보험이죠 10월 6일까지 일단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올인원 표준체나 아니면은 레디암 플랜 이런 간편보험 모두 다 일단은 10월 6일까지만 판매가 되구요 10월 10일부터는 보험료가 소포 아니요 보험료가 대포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미리미리 이번주 금요일까지 가입을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호망 그러면은 에치손보 시그니처 건강보험 도대체 어떠한 장점이 있는 거야 첫 번째로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타사 대비 에치손보가 원래 보험료가 저렴했지만 거기다가 5년 표준형 고지형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5년 이내 입원 수술 7 이상 통원치료 30 이상 약복용 고지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6년서부터 10년까지 또 고지하는 항목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까지 고지하고 가입을 하면요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할인된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가성비 부분에서 매우 구실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위별로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생식기질환이죠 뭐 갑상선 유방 자궁 이런 모든 부분들이 6가지 부위에 따라 각각각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보험이라고 하면 어느 암이든 최초 1회 받고 끝나잖아요 근데 시그니처 암보험은 부위마다 최고 6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두 번째 장점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요 우리가 암보험 같은 경우는 원발한 기준으로 최초 암 기준으로 보장이 되지만 이 시그니처 암보험 같은 경우는 전이암이죠 C77 진단금이 3천만원 가입이 되고요 C78, C79, C80, 3천만원 각각 전이암 최고 6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점 자 진단비를 5천1억 구성을 하셔도 보험료가 저렴한데요 여기서 나는 기존의 원발암, 암보험 두둑기기 때문에 전이암 플랜으로 가입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기존 암 진단금을 100만원 최소 금액으로 낮춘 다음에 그 외에 전이암 플랜 6천만원 넣어도 보험료가 만원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뿐만 아니에요 355 간편 유병자 보험도 단돈 1, 2만원대 저렴하게 전이암 6천만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회사 브랜드나 보험은 지금 여력도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성비 두 번째도 가성비 세 번째 가성비 가성비 가성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면서 부위마다 6번 거기다가 전이암 6천만원까지 통크게 단돈 1만원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일반화 마이너면 보험료가 소포 인상이 되겠네요 10월 6일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10월 10일부터는 보험료가 대포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하는 시기도 10월 6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 보험망이 시그니처 여성 전용 보험 추천해드렸는데 어떠세요?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보험망의 한주평은요 왜 여성분들만 가입 가능한 여성 전용 시그니처 안보험 나왔어? 남성분들은 억울해 억울해 남성분들은 억울해